주말 잘 보내셨나요? 일단 뉴욕 증시는 주말 사이 굉장히 훈풍을 탄 것 같습니다. 잘 보냈는데 다우와 S&P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고요. 애플과 넷플릭스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상 최고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정말 좋은 기운을 이어갔는데 금요일장 우리 국내 증시는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보내온 시그널들 확인하면서 저희와 함께 개장전 전략들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부터 알려주세요.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09% 강보안 마감했지만 사상 최고치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500 지수도 0.4% 상승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그 사이에서 0.63% 오름세를 보였죠. 이로써 3대 주요 지수 모두 6주 연속으로 주간 기준 상승세에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어닝 시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어닝 시즌도 훈풍을 타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500 기업 중 70곳 이상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중 75%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초록색이 오른 종목 그리고 빨간색이 내린 종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체로 다 오름세를 보였고 그 가운데 정말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이 가운데 넷플릭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빅테크도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1% 이상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마감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35%, 엔비디아도 0.78%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알파벳도 0.3% 강세, 메타는 약부합권이었습니다만 아마존 0.78% 오름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도 0.09%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폭 내림세로 금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자면 S&P 511개 섹터 중에서 에너지 섹터만 제외하고 일제히 다 오르는 대체적으로는 오름세가 강한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아이폰 16 수요에 대해서 불안함이 굉장히 많았던 시장이었는데요. 조금씩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아이폰 16이 전작 대비 출시 3주간 동안 무려 20%가량 더 높게 판매됐다는 수치가 공개가 됐는데요. 더 고가 버전인 프로의 경우에는 44% 이상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카운터포인트라는 리서치 회사에서는 내년 교체 수요가 중국에서만 1억대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훈풍을 그대로 타게 된다면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 불안감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도 지난 금요일 0.78%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벤커브 아메리카는 지금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전체 시장 4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엔비디아가 80%에서 8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4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살펴보고자 합니다. 0.78%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적정 주가가 335달러로 현재 44%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과연 저평가에다가 또 실적 호조까지 기록하면 주가 더 오를 수 있을지 이번 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닝 시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금요일장에서도 실적에 따라서 울고 웃은 종목들 있는데요. 일단 넷플릭스 목요일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11% 급등세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 마감에 나섰죠. 3분기 호실적 기록을 했고요. 여기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애널리스트들 대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균 목표 주가로 따지자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은 약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3%가량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매출의 예상치를 하우했지만 그래도 주당 순위인 EPS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 그래도 소비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덕분에 카드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실적 그래도 괜찮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튜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0% 급등세를 보였는데 3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했고요. 월가의 대체적인 평가를 들어보니까 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어떤 기업이 울고 웃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이 지나가면서 M7의 실적 발표율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곳이 발표하는데요. 일단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테슬라 23일 날 현지시간 기준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또 이번 주 아마존도 연달아서 실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까지 10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는 11월 19일 날 실적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이 지나면서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뉴욕 중시 월요일장에서 특히 주목할 종목 두 가지만 꼽아 보겠습니다. 일단 보잉입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소폭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토요일 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금을 4년간 35% 인상하는 안으로 노사 간 잠정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합니다. 파업이 종식될 경우 보잉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장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사우스 웨스트 항공 일단 금요일장에서도 3% 가까운 상승률 기록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또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엘리엇, 지금 행동주의 투자자로 사우스 웨스트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했던 그런 기관이 되겠는데요. 두 기관 간의 경영권 싸움을 피하기 위한 협의안이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져 왔습니다. 과연 월요일장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시죠. 국채금리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그래도 조금씩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연물이 3.95% 기록했고요. 10연물 4.083%를 기록했는데 소폭 내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4.1%에 육박하는 상대적으로 꽤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해 보시죠. 국제유가는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2% 이상 하락하면서 배럴당 70달러선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금 2023년 초 이후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중국이 아무래도 대형 원유 수요 원유를 사가는 국가이니까 보니까 조금 수요 불안감에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경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도 원유 수요에 분명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금값은 소폭 감세로 마감하면서 2,700달러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 미국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모두 다 금가격 상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이번 주 시작하기 전에 금요일장 다시 한번 현지 연결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델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지난주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는 좀 불안함,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크게 오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연도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미국 등시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매 판매 호조를 비롯해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 실적 시즌이 들어가면서 좋은 기업 실적이 계속 나오자 등시에 온기가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주가가 무려 11%나 급등했죠. 3분기 실적 및 매출 전망치가 월가 전망치를 웃던 게 배경입니다. 넷플릭스 지난 3분기 가입자 수는 전 세계에서 507만 명 늘어난 총 2억 8,272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월가 예상치 452만 명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에 876만 명이 증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가입자 확대 속도는 늘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월가는 넷플릭스의 수익성 확대에 보다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가격 인상, 계정 공유 단속, 광고 계정 확대 등을 통해 가입자를 늘리는 목표에서 이제는 이익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3분기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1% 늘어난 2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신규 회원 확대 및 가격 인상으로 내년 매출은 11에서 13% 늘어난 430억에서 44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가가 환호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애플 주가도 꾸준히 상승서를 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가 중국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1.2% 올렸죠.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에 따르면 아이폰 16 시리즈는 지난 9월 출시한 이후 3주간 중국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맥스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한때 중동 위기에 치웠던 국제 유가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것도 증시 낼 일의 배경입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특사상 원유는 전장 대비 1.45달러 하락한 배럴당 69.2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7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이죠. 유가가 안정화된다면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도 사라지고 증시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도 이렇게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마도 트럼프의 유리한 대선 구도가 또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려물 국채 금리도 4.1%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나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선거 전에는 시장이 불확실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에 유리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승 상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다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채 금리가 다시 꼬리를 들고 있는 것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심려물 국채 금리는 한때 3.6%까지 떨어졌는데요. 이제 다시 4.1%까지 다가섰습니다. 무려 0.5%포인트 올랐죠.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조금씩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도 다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제 103.5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한때 100초반까지 떨어졌는데요. 다시 치솟은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약 달러를 하지 않겠다. 강 달러를 하겠다. 강 달러를 해서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으고 무역전쟁이 생기면 그것을 관세로 막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 달러 환율도 한때 1300선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137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선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예고한 상태인데 대표적으로 테슬라와 아마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업에 대한 올가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최근 로봇 택시를 공개하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였던 테슬라. 하지만 3분기 실적은 쏙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23일 장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시장은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7%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은 작년 3분기 0.66달러에서 줄어든 0.58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대거 하리에 나선 여파로 수익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마존 실적은 24일 장마감 후 공개됩니다. 아마존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어나고 주당 순이익은 32.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라우드 사업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가파른 성장사는 일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최근 리테일 매출은 조금 부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테슬라와 아마존의 실적이 공개되면 또 마켓 시그널에서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